자,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. 오물 타입! 신난걸 젤리 오리지널 맛! 둘이 짱 귀여워요. 하리보 모양이에요. 엄청 꾸덕해요. 맛은 그냥 꿀맛. 또 왜 이렇게 맛있네. 꿀모양. 짱맛. 하리레몬맛. 냄새가 매콤해요. 이게 무슨 맛이야? 살짝 향수만 다트리만기. 맛있다. 와 대박. 이게 터진다고. 오물 타입. 리나시즈. 존대기. 구웠어요. 진짜 맛있어요. 건조 과일. 과일 냄새. 뿅. 파인애플.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. 빨라찜 피자. 오야 맛있잖아? 음. 의외로 잘 맞아요 맛있다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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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